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언니, 안녕하세요. 오늘 내 말이 말 걷지가 않냐? 근데 왜 나는 안 꼬시는 게? 너는 광식이 꺼져냐고. 이것 봐, 이것 봐. 또 때리려고 그냥. 나 쉬운 여자 아니야. 나로? 아이고, 이거 고걸이 아니야, 이거. 뭐 하는 거야? 드디어 빠는 구멍. 아이고, 너는 참 사람을 그냥 환장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.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는디 장미 뺨친다니께? 나 보고 싶었나? 이런 저 집.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 게? 어부컬스 이 아이. 딴 놈 있는 거 아뇨? 야, 도망치게. 저 이 시각. 진짜 단 한순간도 없었냐. 내한테 맴이 있었던 적이. 지가 뭐 아버지 같은 줄 알아요. 뭘 또 힘쓸 일 있으면 불러요. 그 집은 남자도 없는데요. 공포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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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만들여! 뭐 이 젤 XXX냐. 당당하게 할게요. 하게요. 아니, 뭐 뭔지 알게요? 뭐라 Stephen? 제4농 왜 이렇게 나오고자 아니야? 고마 canvi 지붕 attaches